안녕하세요. 옥수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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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쌔라!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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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단무지 매콤하고 달콤해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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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치즈볼 치즈가 일단 맛있네요 치즈볼 뼈는 엄청 잘 어울려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는 벌써 디저트에 찍어먹는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짭짤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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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 적당히 특이해요 초 Daytona 향기가 쫄득하네요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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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 쫄깃쫄깃 쫄깃쫄깃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스테이크 치킨에 찍어서 먹고 싶어서 너무 좋아요 치킨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치킨에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에는 치킨에 먹어야겠어요 치킨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초콜릿 매운맛과 함께 먹을 것 같아요 매운이 너무 좋아요 음료는 더욱더 맛있네요 육즙 입에서 매콤하고 달콤해요 초콜릿 아삭아삭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마사지 이번엔 가득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이거는 좀 더 먹고싶어요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아주 강한 맛이네요 꼭꼭꼭꼭 양념이 엄청 달콤해요 설탕 마늘은 매콤하고 부드러워요 초콜릿 치즈소스 치즈소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